기독교 분들이 제일 못 받아들여야 하시는 게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느님이다 그러면 기독교 분들이 또 못 받아들이십니다. 그럼 신이 성령인데 왜냐? 성경에 보면 이래요. 성령이 나를 따라오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구약부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은 나 밖에 있는 뭔가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지금 우리 영혼류가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사실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해준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흙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움직인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빠지면요.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작용이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욕 밖에서 또 다른 인격처럼 다가오셔서 우리한테 말도 걸어주고 하는 그 작용도 하나님의 작용은 맞죠. 그렇게 작용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나오듯이.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기도 하고 내 밖에서 성령이 작용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애고 기준입니다. 성령 입장에서는 우주 전체가 다 하느님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성령이 없으면 내가 보고 듣고 웃고 울으며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은 내 혼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볼 때는 내 밖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 다 하나님 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할 때 안에서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영혼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살죠. 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근원을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항상 육을 통해서 밖간만 보지. 육의 소리만 열심히 혼이 따라가지 영의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고요. 은근히는 들려요. 희미하게 들리는데 태양처럼 보질 못해요. 달빛처럼 은은하게만 느껴요. 그런데 태양 보듯이 선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되면 그게 불교에서는 기원성이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체험하신 거고 그때 성령을 밖에서 받은 것처럼 여러분 혼은 느낄 수 있어요. 왜? 혼은 이원성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아니니 바뀌니 항상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한테는 밖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아셔야 되는 게 애초에 이 혼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혼의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성령이라는 걸 아신다면 다 성령이 하는 거구나 라는 말도 맞고 그쵸?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주셨다도 맞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본래 성령이어도 맞아요. 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맞는 얘기인데 애고 차원에서 혼의 차원이 애고 차원이죠? 혼의 차원에서 분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밖에 있고 안에 있으면 안에 있지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래를 이해하는 게 그는 입장에서 분석하고 안의 몸이 좀 남긴 대단함 ? 그리고 또한 이으이 мяс이 내에서 그는 입장을 다섯 번째가 벨이 많고